이수진 유명 치과의사 유튜버 이수진 딸 사랑 그리고 세번째 결혼 결혼이란 조지 고든 바이런 결혼은 누군가에게 행복에 꽂히며 또 동시에 해충이기도 하다 이수진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이수진 하나님을 만나다 치과의사 이수진 지난해 우울증 한강이 날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치과의사 겸 방송인 이수진이 솔직한 입담을 뽐냈죠 2021년 2월 7일 이수진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이수진에는 작년 한강에 뛰어들 뻔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이수진은 무교에서 기독교가 된 이유로 제 실수로 막내 고양이가 머리를 다쳐서 뇌진탕이 왔었다 주사 혈관을 찾아서 뇌압을 낮춰야 하는데 너무 악이라 혈관을 못 찾더라 원래 교회만 가면 잠을 잤었는데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 그날부터 교회만 가면 울음이 터졌다라고 회상했죠 그러면서 작년에 너무 이게 우울증이 엄청 힘들 때 몸이 한강까지 가서 한강에서 누가 날 막 끌어당기는 것 같더라 내일 아침에 눈 뜨고 싶지 않고 살고 싶지 않고 되게 죽고 싶었는데 그 순간 떠오르는 말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였다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수진은 대한민국의 치과의사이자 유튜버이며 작가인데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총담동에 위치한 서울유로치과의 대표원장입니다 그는 작가로서 느리게 어른이 되는 법 치과의사들이 하는 그들만의 치아관리법의 저세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는 한의사 아버지는 외과의사 본인은 치과의사로 3대째 의사치반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남아손호사상을 가졌던 사례로 보입니다 어머니가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할머니한테 심한 구박을 당했고 본인에게도 상처뿐인 막말을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지 어머니와 의자라고 산다고 밝혔죠 여기에 남동생은 어머니와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자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부모님으로 인해 부잣집 공주님 같은 생활을 하지는 않았으며 대학시절에도 고무집에서 지내며 과외로 생활비를 벌었었다고 합니다 폭력이 서울대 치대인지라 과외비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요 학교에서 우동생이 사회에서 우동생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학창시절 자신보다 공부를 더 잘했던 사람들보다 더 성공해서 주변에서 부러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사로서 성공의 비결 중 하나는 환자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이수 그는 이혼을 한 가정폭력 피해자인데요 전남편이 가정폭력을 일삼았는데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나오는 주단태 같았다며 임신 4개월일 때 술 먹고 새벽 3시에 들어와서는 자고 있는 나한테 물을 들이부었다고 밝혔죠 그래서 32세가 되었을 때 남편과 이혼했다고 합니다 또다시 찾아온 연아의 사랑 27세 연아의 남자친구와 교제하다가 결별하였습니다 딸이 결사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후에 다른 연아 남자랑 만남을 갖게 되죠 심지어 이 연아 남의 권유로 가슴 수술까지 받았다고 유튜브에서 밝혔습니다 본인 말에 의하면 더 이상 연상은 안 만나려 한다고 하는데요 자신보다 연상인 분들은 사실상 거의 장년층 나이인데 반해 자신은 아직 체력적으로 팔팔하고 야행성이라 많은 것을 함께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새남편이 4살 연상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20년간 절친으로 지내다 이번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수진님의 결혼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수진 엄마와의 갈등 외국에 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버려라 치과의사 이수진씨가 어머니에게 들었던 막말 온영의 금적상담소 1969년생인 인플루언서 치과의사 이수진씨가 남아선호사상이 지독했던 어머니에게 들었던 막말 트라우마를 고백했습니다 지난 1월 14일 방송된 채널A 오은영의 금적상담소에 이수진씨가 딸 제나와 함께 출연했죠 온영 박사는 모녀 관계가 고민이었던 이수진씨에게 딸 제나의 입장에서는 엄마에게 자신은 불특정 다수 팔로워들 중 하나 같다는 느낌을 받을 거다 엄마를 존경할 수 없는 상태다 라고 팍폭을 날렸는데요 이에 이수진씨는 제가 엄마에게 그런 사랑을 못 받아봐서 그런 것 같다 어떻게 사랑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운을 뗐죠 그는 엄마 품에 따뜻하게 안겨본 적도 없고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엄마는 항상 남동생 옆에만 있었다 어머니는 남아 선호사상이 강했다 저를 낳아서 할머니에게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구박을 받았다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남동생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으며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이수진씨가 고향을 떠나 서울 친척집에서 지낼 때도 어머니는 이수진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수진씨는 고등학생이던 남동생은 기숙사에 살았는데 어머니가 남동생에게 수표를 막 주더라 저는 밥값도 없어서 친구들한테 얻어먹을 때였다 엄마에게 용돈을 달라고 말했더니 어머니는 길바닥에 만원짜리를 던졌다 훗날 이수진이 남편과 이혼 후 자녀 면접권 문제로 고민이 컸을 때 이수진의 어머니는 딸에게 그걸 왜 나한테 묻니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애다 외국에 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었으면 좋겠어 한국에서 죽으면 엄마 아빠 명예에 누가 될 테니깐 소리 소문 없이 멀리 가서 죽어버려라 라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한 말이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수위의 모든 패널이 할 말을 잃고 말았죠 이수진 세 번째 결혼 발표 곧 가요 시집가는 건 좋은 거구나 치과 의사 겸 유튜버 이수진이 세 번째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고 이수진은 지난 6월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근황을 전했습니다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이수진에게 받은 축하 카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카드에는 사랑하는 내 친구 수진아 꽃길만 걷자 너무나 축하한다 알지 뭔지 항상 너를 응원한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드의 내용과 함께 이수진은 좋은 거구나 시집가는 거라는 문구를 남겨 또 한 번 시선을 모았죠 앞서 이수진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실 저 두 번 이혼했어요 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굳이 밝히고 안 밝히고를 떠나서 사람들은 내가 한 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마치 가만히 있는 건 거짓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며 두 번 이혼한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수진은 1969년생 올해 53세로 서울대 치대를 졸업한 후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혼 후 딸 제나와 함께 유튜브로도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치과의사 이수진 내 사진 도형에 목사님의 5천만원 받은 사기꾼 조심하세요 치과의사 겸 유튜버 이수진이 사칭 범죄에 대해 주의를 위했습니다 이수진은 2021년 2월 2일 인스타그램에 이어 제사진 도형이 많다는데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제사진 도형에 보내고 이수진 인척 돈을 받은 사기꾼이 있대요 라고 알렸습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셨다는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라며 주의를 당부했죠 이를 본 한 누리꾼이 로맨스 스캠이라는 수법이에요 의사분들 사진도형에서 오랫동안 신뢰감 심어주고 교묘히 사람 심리 이용해서 돈 뜯어내요 라고 설명하자 이수진은 내 의사들이 사진도형 많이들 당해요 안타까워요 라고 적었습니다 이수진 이자나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입니다 크리스찬 faculty 크리스찬 call 크리스찬 크리스찬 크리스마리 크리스찬 크리스마 크리스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